지난 10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화재 구간을 지나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안전메뉴얼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.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은 화재 당시 KTX 13대, SRT 5대 등 고속열차가 인근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확산한 불길을 뚫고 운행했다며 대형 참사가 날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. 코레일은 소방본부의 열차 통제 전에 이뤄진 운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